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다가 오지게 썰리고 울어버린 할매 그리고 그런 엄마가 불쌍하다는 시누이 두 모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야, 꽁꽁아! 나중에 나 죽으면 내 제사도 같이 지내줄 거지? 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일단 죽어보세요, 어머님! 원제, 제사 때문에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제목 그대로 제사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웠는데요. 이건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저희 엄마랑 새언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제가 저희 엄마 딸이고 또 새언니한테는 시누이가 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오빠네 부부가 자꾸만 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역시 저희 집안이 이유가 맞고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는 시댁 제사도 마음이 안 든다? 뭐 이런 소리도 했다는 거예요, 새언니가. 또 저희 아빠가 손자 좀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싫다 그러고 지금 오빠네 부부에겐 딸만 하나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아들 낳으라 했다고 오빠랑 오지게 싸우고 근데 그도 모자라 이 언니가 결국에 저희 부모님한테 직접 대들기까지 했대요. 자기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서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애를 안 낳겠다 이런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말을 안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고작 딱 한 번 그것도 옛날에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언니가 또 이야기를 꺼내면서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했던 우리 오빠가 아니 그건 내가 아니고 아버지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야 그리고 너도 안 낳겠다고 해서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어?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냥 안 낳으면 되잖아 아 이제 말 안 하잖아 엄마도 아빠도 이러니까 한 번이고 뭐고 그거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대요. 아니 이미 튀어나온 말인데 이걸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빠가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라도 해라 이건가요 지금?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니요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같은 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저런 소리를 해요. 고작 해야 명절 때 오면 전부 치는 거 쬐끔 했으면서 아 참고로 이거 오빠도 하고 저도 해요. 그러냐고 자기는 뭐 제사 절대 안 물려받을 거라 그러고 엄마가 예전에 우리도 죽으면 제사 좀 지내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해요. 진짜 딱 한 번 말을 한 거야. 근데 뭐 제사를 안 지낼 거라느니 이러니까 엄마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니 꽁꽁이 너는 지금 그 말 제사는 제대로 한 번 지내보고 하는 말이냐? 어차피 여기 와서 일도 거의 안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이러니까 고개를 딱 들고 엄마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아니 어머님 아들도 처갓댁 가면 일 안 하는데요?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착해서 이렇게 조금은 하잖아요. 지 처갓댁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누구랑 달리 말이죠. 등등등 이런 어이없는 시비거는 그런 소리를 뱉다가 엄마 뻥치게 만들고 거기다 나중에 또 전화로 저는 어머님 제사도 안 지내드릴 겁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나중에 제사를 지낼지 안 지낼지 그걸 누가 안 되고 벌써부터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좀 강하게 질렀고 그러자 새언니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저는 제사 안 지낸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이랑 딸내미한테 지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완전 개싸가지 없이 대답을 해가지고 엄마가 분노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고부끼리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고요. 아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싸우던 중에 저희 엄마가 아이고 됐다. 이거는 너희 시아버지랑 상의를 해야겠다. 여기 꽁치 가문 제사 문제를 두고 니나 나나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휴전을 나름 선언을 했는데 휴전하자고 했는데 아니 꽁시고 땡시고 간에 저는 그냥 안 지낼 거라고요. 막 악다구니 같은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이 친구도 아니고 자기 시부모인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며느리가 또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 아니 그래 제사 그거 그냥 안 지내면 그만이죠. 또 뭐 지금 당장 음식을 바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엄마가 다 아는데 왜 저딴 소리를 해가지고 엄마 속을 뒤집냐 이거예요. 게다가 이 언니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니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을 겪어본 분이면서 같은 며느리에게 이러실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이고 그래 꽁꽁아 네 기분이 좀 나빴겠구나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저도 이렇게 안 했어요. 실컷 막말 다 해놓고 아마 제 생각인데 아들 낳으라고 말한 거 그걸 들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분들인데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질렀대요. 시부모한테 이렇게 질렀다구요. 허...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어른에게 되들고 싸울 일입니까? 아 물론 저도 같은 여자라서 언니 기분 나쁜 거 알아요. 또 저희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악바리처럼 물고 뜯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결국 집에서 엉엉 우셨대요. 제가 비록 아직은 미혼이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이고 한 집안의 며느리인 새언니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해서요. 솔직히 이거 새언니가 조금 아니지 많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이 어른이고 또 옛날 사람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좀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귀로 흘려듣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댓글 1번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흘려듣으면 안 되는 거냐고? 아니 그냥 옛날 사람이 니네 엄마가 요즘 사람이 새언니 말 흘려듣으면 안 되는 거야? 어른이잖아! 그럼 어른스럽게 흘려듣으면 되는 걸 울고 짜고? 어우 늙어가지고 유난 떠는 거 너무 취하지 않니? 2번 애당초 니네 부모가 입방정만 안 떨었다면 싸울 일도 없었던 거 아닌가? 이미 뱉은 말 주고 담지도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으면 한마디 할 때마다 좀 신중하셨어야지 아니 그리고 있던 제사도 없애는 요즘 세상에서 자기 제사까지 지내달라는 건 도대체 뭔 심포니? 고라지 보니까 제사밥은 그냥 살아서 라면 한 그릇 얻어 처먹기도 틀린 것 같은데 자식 며느리에게 물려줄 거라곤 고작 제사밖에 없는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아들 탈행은 또 뭘까? 저기요 스님? 니가 좋아하는 그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개소리에 네네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밖에 나가면 대접도 못 받고 다니는 개취불도 아닌 것들이 왜 맨날 며느리한테만 복종을 바라는 걸까? 닌 부모한테 입은 좀 닫고 지갑만 열어보라고 해봐요 그러면 개소리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네네 해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3번 그래 여기서 너한테 뭔 설명이 필요하겠냐? 그냥 니네 엄마랑 똑같은 CM이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4번 말대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럼 시모가 제사 지내라 이러면 무조건 네 하고 돈 내놔라 이러면 예 하고 돈 갖다 바치는 게 며느리냐? 니네 엄마 개소리에 정확한 답을 해준 건데 왜 이걸 가지고 말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시자라서 그러는 거니? 5번 얼른 얼른 아들 낳아라! 제사도 지내라! 이거 뭐야 어디 옛날 조선시대에서 살다 오셨나? 아니면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자연인으로 살았어? 저기요 스니 스니 부모님은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나요? 듣는 게 없어? 6번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는 집안에 아들이 있어도 딸이 대신 제사를 물려받는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니가 물려받아! 어 엄마 아빠 제사도 니가 지내고 조상님들 제사도 니가 지내고 알았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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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여보세요 스니 해준 거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제사 물려주는 거 말고는 아예 없는 집에서 막말까지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며느리들은 자기 시부모를 절대 어른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건 어른도 아니죠 그냥 단순히 나보다 더 많이 오래 살았을 뿐인 꼰대입니다 그나마 니네 새언니는 아직은 잘 지낼 생각이 있으니까 싫은 거 싫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요 저처럼 잘 지낼 생각조차도 없어져버리면 이걸 핑계로 그냥 연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그런데 며느리가 발길 끊으면 아들인들 잘 갈까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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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어 그래 너는 나중에 시집가서 아들 꼭 낳고 그 집안 제사도 모조리 다 지내길 바란다 아 또 있구나 반드시 니네 엄마같은 시어머니 만나라 응 9번 잘 알았지 여자는 고분고분하면 언제나 잘 알았지 여자는 결혼을 하잖아 그럼 언제나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고 아들 낳고 제사도 다 지내야 한다 너는 꼭 그렇게 하렴 10번 응? 아니 벌써 울면 어쩌자는 거야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야 조금 있다가 니네 오빠 반품 당해서 집에 돌아오면 슬퍼한 엄마를 대신해서 네가 니네 오빠 밥 잘해줘라 고기 반찬 해줘라 11번 아이고 무식한 콩가루 집안이 또 나타났네 내가 말했지 그냥 아닥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12번 응? 그냥 네가 엄마한테 엄마 기분 나빠하지마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네 며느리가 하는 말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어 알았다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싸우려 들어? 니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 왜 그래? 그래 뭐 이거는 조만간 거대한 게 터질 것 같습니다 후기나 조용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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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